우린 지난주에 호주에 있었어. 3시간 안에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는다. 우린 호주에서 산 적이 없어. 우린 호주에서 산 적이 없어. 우린 호주에서 산 적 없어. 우린 호주에서 산 적 없어. 우린 호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의 실제 무슨 속셈인 거야. 그 사람들의 실제 무슨 속셈인 거야. 너희 둘 무엇에 관하여 논쟁하고 있니. 네네 어디 있었니. 네네 어디 있었니. 차 안에 톰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차 안에 톰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차 안에 톰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넌 왜 그렇게 애같이 굴어. 넌 왜 그렇게 애같이 굴어. 공중전화를 왜 사용하지 않았니. 나랑 같이 아침 먹을래. 나랑 같이 아침 먹을래.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네.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네. 너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해. 넌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넌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오늘 밤엔 보름달을 볼 수 있어. 톰컨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 아프리카는 가장 가난한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가장 가난한 대륙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동등해.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동등해. 이 사과들은 전부 맛있다. 중국어로 10까지 셀 수 있습니까? 이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진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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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모두가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 모두가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 4 더하기 16은 20이야. 4 더하기 16은 20이야. 4 더하기 16은 20이야. 너 차에 치인 적 있어? 너 차에 치인 적 있어? 숙제 다 끝냈니? 숙제 다 끝냈니? 그는 알몸으로 샤워실에서 나왔다. 그는 알몸으로 샤워실에서 나왔다. 톰이 도와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인간은 70년 정도 밖에 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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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공부하러 외국에 가기로 결심했어. 난 공부하러 외국에 가기로 결심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네가 그걸 할 줄은 몰랐어.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난 버스로는 학교에 가지 않아. 난 과학에 대해 잘 몰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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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토미랑은 달리 토마토를 먹을 수 있어. 난 오늘 밤 잘 곳이 아무데도 없어. 난 오늘 밤 잘 곳이 아무데도 없어. 톰에게 이 책을 줘야 합니다. 톰에게 이 책을 줘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톰한테 알려줬어. 내가 하겠다고 톰한테 알려줬어. 내가 많이 배우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많이 배우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톰이 막장 아빠라는 것은 알고 있어. 톰이 막장 아빠라는 것은 알고 있어. 난 톰이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그 결정을 나주에서야 후회했어. 톰은 여전히 실업 상태일 것이다. 톰은 여전히 실업 상태일 것이다. 톰은 여전히 실업 상태일 것이다. 톰은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난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 생각해. 내일은 해가 뜰 것 같아. 내일은 해가 뜰 것 같아. 톰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톰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내가 총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 톰이 의사인 줄 아쌌다. 난 톰이 나랑 점심 먹었으면 좋겠어. 난 내 아내와 함께 늙고 싶어. 난 톰이 좀 더 신중하길 원했어. 난 톰이 호주에 갔으면 했어. 난 톰이 내 친구들을 만났으면 했어. 난 톰이 내 부모님을 만났으면 했어. 그 당시 나는 13살일 뿐이었어. 톰이 일찍 떠났는지 궁금하네. 몇 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몇 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내 직감을 믿어보려 해. 나는 내 직감을 믿어보려 해. 나는 내 직감을 믿어보려 해. 난 더 이상 거미가 두렵지 않아. 난 더 이상 거미가 두렵지 않아. 난 발표를 잘 못해. 난 발표를 잘 못해.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나는 톰에게 내일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톰에게 내일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다.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다.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다. 난 이미 3시간을 일했어. 난 이미 3시간을 일했어. 그 일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어. 이건 톰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단어야. 이건 톰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단어야. 이건 톰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단어야. 대략 네가 침대에 갔었던 시간이야. 톰이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 내가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요. 내가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요. 내가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요. 내 아내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 내 아내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 내 아내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그 사람은 나한테 일곱 시에 깨워 달라고 부탁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일곱 시에 깨워 달라고 부탁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일곱 시에 깨워 달라고 부탁했어. 그 사람은 고양이를 키워. 그 고양이는 흰색 고양이야. 그 사람은 고양이를 키워. 그 사람은 고양이는 흰색 고양이야. 소셜미디어는 시간 낭비야. 소셜미디어는 시간 낭비야.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그것은 낭비된 돈이다. 그것은 낭비된 돈이다. 이건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이건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이건 토미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건 토미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그 데이터는 완전히 쓸모없었어. 유리컵이 누군가에 부서졌다. 유리컵이 누군가에 부서졌다. 가격이 황당할 정도로 낮네. 가격이 황당할 정도로 낮네. 내 방에는 책이 정말 많아. 내 방에는 책이 정말 많아. 그걸 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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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 세 권은 톰 거야. 이 책 세 권은 톰 거야. 이건 싸울 가치가 있는 결투야. 이건 싸울 가치가 있는 결투야. 이건 싸울 가치가 있는 결투야. 톰이랑 메리는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고 있어. 톰이 메리한테 집에 일찍 가라고 부탁했어. 톰은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했다. 톰은 실수로 동영상을 삭제했어. 톰은 실수로 동영상을 삭제했어. 톰은 마리와는 달리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톰은 마리와는 달리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톰은 그의 오래된 집을 허물어 버렸다. 톰은 그의 오래된 집을 허물어 버렸다. 톰은 매일 밤마다 울어댔다. 톰은 매일 밤마다 울어댔다. 톰은 보스턴에 가기로 결정했다. 톰은 보스턴에 가기로 결정했다. 톰은 해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톰은 해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톰은 해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톰은 뭔가 끔찍한 것을 저질렀어. 톰은 뭔가 끔찍한 것을 저질렀어. 톰은 가정중심적인 사람이야. 톰은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야. 톰은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야. 톰은 아주 헌신적인 선생님이야. 톰은 이상하게 굵고 있지. 톰은 프랑스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톰은 프랑스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톰은 프랑스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톰이 실수를 할 것 같아. 톰이 실수를 할 것 같아. 톰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톰은 정말 세계 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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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우리가 저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톰은 우리가 저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톰은 지난 여름에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톰은 우리에게 약간의 음식과 물을 남겨주었다. 톰은 우리에게 약간의 음식과 물을 남겨주었다. 톰은 여기 어딘가에 산다. 톰은 여기 어딘가에 산다. 톰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톰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톰이 셔츠를 뒤집어 입었어. 톰이 셔츠를 뒤집어 입었어. 톰은 내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 주었어. 톰은 내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 주었어. 톰은 정말 살을 빼고 싶어 해. 톰이 말하길 메리가 자폐증이래. 톰은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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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평소보다 돈을 많이 썼다더라. 톰은 평소보다 돈을 많이 썼다더라. 톰은 메리한테 거기서 수영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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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 톰은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 내가 여기 왔을 때는 톰이 없었어. 톰은 내가 들렸을 때 없었다. 톰은 내가 들렸을 때 없었다. 톰은 청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썼어. 톰은 청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썼어. 톰은 실업은 주요한 문제야. 실업은 주요한 문제야.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거야.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몇 시에 일하러 가. 여름방학을 어디서 보내셨어요. 여름방학을 어디서 보내셨어요. 여름방학을 어디서 보내셨어요. 너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너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왜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 왜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 내가 살펴봐도 괜찮아. 내가 살펴봐도 괜찮아. 우리랑 같이 했어야지. 우리랑 같이 했어야지.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내가 내일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있을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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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흔들리는 거 같지 않아. 집이 흔들리는 거 같지 않아. 영어는 내 첫 번째 언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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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 있어? 톰 집에 가본 적 있어? 톰 집에 가본 적 있어? 고고학을 공부해 본 적 있어? 그는 2시간 동안 더 걸었다. 그는 2시간 동안 더 걸었다. 난 딱히 선호하는 건 없어. 난 딱히 선호하는 건 없어. 난 딱히 선호하는 건 없어.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진 않은데.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소설 번역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는 소설 번역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는 소설 번역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냥 조금 졸린 것 같아. 그냥 조금 졸린 것 같아. 나는 어제 야근을 해야 했어. 지난 3년 동안 톰을 보지 못했었어요. 나는 이번 주에 저걸 할 시간이 있어. 난 톰 집에 지름길을 알고 있었어. 나는 내가 너희 모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난 이 컴퓨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정말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톰은 혼자 자기 방에 있을 것 같아. 다들 정말 잘한 것 같아. 다들 정말 잘한 것 같아. 모두들 정말 잘한 것 같아. 모두들 정말 잘한 것 같아. 모두들 진짜 잘한 것 같아. 다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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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것 같아. 이건 확실히 가치 있는 것 같아. 이건 확실히 가치 있는 것 같아. 톰은 일 중독자인 것 같아. 톰은 일 중독자인 것 같아. 톰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톰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린 의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아. 난 톰한테 새 컴퓨터를 사라고 말했어. 되도록 일인실이면 좋겠어.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네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난 지금 자신감에 넘치고 있어. 나는 내년에 호주에 간다. 나는 내년에 호주에 간다. 나는 내년에 호주에 간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난 컴퓨터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해.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해.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군. 내가 그걸 한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그걸 한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만약 너라면 의사를 부를 텐데. 내가 만약 너라면 의사를 부를 텐데. 내가 만약 너라면 의사를 부를 텐데. 비가 올 것 같네요. 비가 올 것 같네요. 비가 올 것 같네요. 날씨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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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이 엄격한 아빠라는 건 사실이야.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메리는 내가 아는 선에서 가장 부자야. 메리는 내가 아는 선에서 가장 부자야. 메리는 내가 아는 선에서 가장 부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내 딸은 아직 꽤 어려. 내 딸은 아직 꽤 어려. 내 딸은 아직 꽤 어려. 내 강아지들은 톰이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죽였어. 내 강아지들은 톰이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죽였어. 내 강아지들은 톰이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죽였어 내 친구는 슈퍼마켓에서 일해 내 평판은 파탄났어 내 시계는 당신의 것과 다르다 톰 도 메리도 안 다쳤어 어떤 동물들은 야행성이야 어떤 동물들은 야행성이야 어떤 동물들은 야행성이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안한데 거기 들어오면 안 돼 고양이가 던불 속에 숨어 있었어 고양이가 던불 속에 숨어 있었어 화재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경찰은 톰이 혼자인 척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찰은 톰이 혼자인 척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물은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어 물은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어 1년에는 4계절이 있어 1년에는 4계절이 있어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냐. 실은 나 외로웠어. 실은 나 외로웠어. 톰과 메리는 가까운 친척이야. 톰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톰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톰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 톰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 톰은 중독 성향이 있어. 톰은 중독 성향이 있어. 톰은 자기 말한테 물렸어. 톰은 자기 말한테 물렸어. 톰은 자기 차에서 자고 있었어. 톰은 자기 차에서 자고 있었어. 톰은 메리를 도우려고 애써왔다. 톰은 메리를 도우려고 애써왔다. 톰은 오늘 밤 거기 있을 거야. 톰은 이것에 익숙하다. 톰은 이것에 익숙하다. 톰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 톰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 톰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야. 톰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야. 톰은 정말 좋은 남자처럼 보인다. 톰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 톰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 톰은 탱고추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톰은 탱고추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톰은 탱고추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톰은 멍청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톰은 멍청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 톰은 공무원이야. 톰은 공무원이야. 톰은 공무원이야. 톰은 공무원이야.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구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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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좀 적응을 해야겠어. 우리는 좀 적응을 해야겠어. 우리는 그 문제를 일주일 안에 해결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일주일 안에 해결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일주일 안에 해결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니? 거기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세상에 너 어디에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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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런 걸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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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왜 톰은 보스턴을 그렇게나 싫어해 왜 톰은 보스턴을 그렇게나 싫어해 왜 톰은 보스턴을 그렇게나 싫어해 왜 톰은 자는 것을 두려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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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시도해 보고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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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상상도 못할걸. 말들은 말의 복수형이야. 내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오픈소스야. 니가 하고 싶은걸 하고 있어. 너 거기 그냥 서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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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도 돼. 그 일은 내일해도 돼. 그 일은 내일해도 돼. 그 일은 내일해도 돼. 1분만 도와주시겠어요. 1분만 도와주시겠어요. 1분만 도와주시겠어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래.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래. 어머님도 프랑스어 하셔. 어머님도 프랑스어 하셔. 어머님도 프랑스어 하셔. 어머님도 프랑스어 하셔. 톰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 있을까. 톰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 있을까. 톰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 있을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말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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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너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진짜로 생각해. 너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진짜로 생각해. 너 그렇게 순수한 척 하지마. 너 그렇게 순수한 척 하지마. 너 그렇게 순수한 척 하지마. 말라리아를 근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말라리아를 뿌리 뽑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어떤 나라든 역사가 있다. 법 이전에 모두는 평등해. 법 이전에 모두는 평등해. 법 이전에 모두는 평등해. 법 이전에 모두는 평등해. 그는 화성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는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개는 반에서 꼴찌였어. 인간이란 사회적인 동물이야. 난 불안할 때 항상 그걸 해. 네가 없는 날이란 상상도 못하겠어. 난 토미 살인자라고 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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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닥에 앉는 건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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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짜 같진 않은데. 난 어젯밤 아주 나쁜 꿈을 꿨어. 난 어젯밤 아주 나쁜 꿈을 꿨어. 내 마지막 편지는 찢어버렸길 바란다. 내 마지막 편지는 찢어버렸길 바란다. 내 마지막 편지는 찢어버렸길 바란다. 나는 토미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토미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침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아침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난 고대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 난 고대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 난 고대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 난 절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절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절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걸 추천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걸 추천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걸 추천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걸 추천해. 나는 토미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나는 토미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나는 토미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토미 기차를 놓친 것 같아. 토미 기차를 놓친 것 같다. 톰이 기차를 놓친 것 같아. 나는 내년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나는 내년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내가 늦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어. 내가 늦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어. 내가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어. 톰이 메리와 나이가 같은지 궁금하네.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난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나는 내가 들은 걸 너에게 말해주는 것 뿐이다. 나는 내가 들은 걸 너에게 말해주는 것 뿐이다. 나는 내가 들은 걸 너에게 말해주는 것 뿐이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모르겠어. 톰은 거기에 갈 거라고 확신해. 난 톰이랑 테니스 쳐본 적이 없어. 난 톰이랑 테니스 쳐본 적이 없어. 내 아파트는 잘 유지되고 있니? 내 아파트는 잘 유지되고 있니? 수면부족은 몸에 나빠. 수면부족은 몸에 나빠. 작년에 눈이 엄청 내렸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감자에 치즈를 녹이자. 감자에 치즈를 녹이자. 제 생각은 당신과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당신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와 달라. 내 생각은 너와 달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난 매우 자랑스러워. 그 어떤 것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총을 쓸 수 있도록 훈련 받았어. 경찰은 총을 쓸 수 있도록 훈련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부상 당했어. 그녀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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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가끔 와인을 좀 마셔. 개는 가끔 와인을 좀 마셔. 침묵은 아주 강력한 무기야. 침묵은 아주 강력한 무기야. 뱀들은 냉혈 동물이다. 뱀들은 냉혈 동물이다. 뱀들은 냉혈 동물이다. 몇몇 사람들은 거미를 무서워해. 미안해. 겁줄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해. 겁줄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해. 겁줄 생각은 아니었어. 방에는 거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어. 방에는 거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어. 태양은 달보다 더 밝아. 연못에 물이 거의 없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 톰보고 기타를 쳐 달라고 부탁했어. 이 화장실의 변기는 막혔어요. 톰과 마리는 같은 배를 탔다. 톰은 현관문을 밀치며 나아갔다. 톰은 현관문을 밀치며 나아갔다. 톰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톰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톰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톰은 자기가 얼마나 미쳐보이는지 신경 안 써. 톰은 자기가 얼마나 미쳐보이는지 신경 안 써. 톰은 자기가 얼마나 미쳐보이는지 신경 안 써. 톰은 나한테 돈도 주고 조언도 해줬어. 톰은 당장 할 일이 있어. 톰은 당장 할 일이 있어. 톰이 나보다 프랑스어 잘해. 톰이 나보다 프랑스어 잘해. 톰이 나보다 프랑스어 잘해. 톰이 나보다 프랑스어 잘해. 톰은 이제는 게으른 소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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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남아 거기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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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이 상대적으로 가장 알맞고 건강하다. 톰은 프랑스어를 몇 마디 배웠어. 톰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톰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톰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톰이 수영하러 간다고 말했어. 톰은 메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톰은 메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톰은 메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톰은 이걸 한심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톰은 이걸 한심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톰은 메리가 질툰할 거라고 생각했어. 톰은 메리가 질툰할 거라고 생각했어. 소음을 내지 말라고 톰이 우리한테 말했어. 소음을 내지 말라고 톰이 우리한테 말했어. 소음을 내지 말라고 톰이 우리한테 말했어. 톰은 방 한가운데 있었다. 톰은 방 한가운데 있었다. 톰은 곧 알 거예요. 톰은 곧 알 거예요. 톰은 곧 알 거예요. 톰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톰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우리는 톰의 도움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톰의 도움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톰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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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린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어 우린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어 우린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어 우리는 일요일에 바베큐 먹을 거야 저기 단체로 무슨 일이야 피자 만드는 법을 어디서 배웠어 어떤 테니스 선수가 가장 좋아 친구를 초대해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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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톰한테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어 넌 톰한테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어 톰 파티에 갔었어야지 톰 파티에 갔었어야지 너 한때 여기서 일했었지 너 한때 여기서 일했었지 넌 곧 소문에 익숙해 질 거야 난 곧 소음에 익숙해 질 거야 넌 곧 소음에 익숙해 질 거야 넌 곧 소음에 익숙해 질 거야 넌 곧 소음에 익숙해질 거야.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고급 인력인데.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고급 인력인데. 너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어. 너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어. 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야. 내 조언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 스웨덴 사람이세요? 아니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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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는 1km다. 1000m는 1km다. 1000m는 1km다. 1000m는 1km다. 1000m는 1km다. 1000m는 1km다. 지혜로운 리더는 언제 들어야 할지를 안다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아직도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소개팅 해본 적 있어 소개팅 해본 적 있어 헬리콥터 타본 적 있어 아직 위사랑 말 안 했어 아직 위사랑 말 안 했어 내가 널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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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정체불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는 큰 바위 뒤에 숨었다 그는 큰 바위 뒤에 숨었다 그는 학급에서 가장 둔한 아이다 그의 행동은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행동은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행동은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해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해 기차역까지 얼마나 멀어 얼마나 오래 거기 있을 거야 얼마나 오래 거기 있을 거야 거기서 얼마나 있을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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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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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예상하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예상하고 있어? 이 선글라스 얼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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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에게 더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나 완전 건강하다니까 톰이 겁먹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관심있어 할 줄은 몰랐어 누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지 난 몰라 나는 톰이 보스턴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톰이 보스턴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생판 모르는 사람과 저녁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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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 번 자살 시도를 했어 톰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들었어 톰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들었어 돼지고기를 더 구웠어야 했는데 톰은 메리랑 낚시하러 갔었던 것 같아 톰은 메리랑 낚시하러 갔었던 것 같아 톰은 메리랑 낚시하러 갔었던 것 같아 이제 별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별일은 없을 것 같아 이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린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 내 가설이 맞는 것 같아 내 가설이 맞는 것 같아 내 가설이 맞는 것 같아 나 너네 언니 만나고 싶어 나 너네 언니 만나고 싶어 보스턴에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톰이 다시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난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 가 있으려고 해 난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 가 있으려고 해 난 톰의 성과가 자랑스러워 나는 예전에 나보다 훨씬 강해 난 단 한 번도 기린을 본 적이 없어 난 단 한 번도 기린을 본 적이 없어 니코틴이 해로인만큼 중독성 있어 니코틴이 해로인만큼 중독성 있어 니코틴이 해로인만큼 중독성 있어 뭔가 할 말이 있니 뭔가 할 말이 있니 뭔가 할 말이 있니 뭔가 할 말이 있니 뭐 할 말이라도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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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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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이네 그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건 아냐? 그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건 아냐? 그건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 그건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 그건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건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건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건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극장 앞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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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고양이가 부엌에 있어. 잭슨 씨는 우리의 과학 선생님이야. 이 흙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책을 도서관에 밤납했다. 그는 책을 도서관에 밤납했다. 그는 책을 도서관에 밤납했다. 얼음이 걸어도 될 만큼 두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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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톰이 혼자인 척했다고 믿고 있어. 경찰은 톰이 혼자인 척했다고 믿고 있어. 경찰은 톰이 혼자인 척했다고 믿고 있어. 기름 가격은 이번 주에 떨어졌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은 서로 프랑스어로 말해. 이 기술은 배우기 쉽지 않아. 세 사람이 약간 다쳤다. 톰이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톰이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톰이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톰은 메리가 남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톰은 메리가 남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톰은 메리한테 남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톰은 보통 프랑스어로 노래하진 않아. 톰은 보통 프랑스어로 노래하진 않아. 톰은 보통 프랑스어로 노래하진 않아. 톰은 테니스 꽤 잘해. 톰은 테니스 꽤 잘해. 톰은 과학 선생님이지. 톰은 과학 선생님이지. 톰은 거기에 가 있을 거지. 톰은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톰은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톰은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톰은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톰은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톰은 30대 중반이야. 톰은 내 애제자야. 톰은 내 애제자야. 톰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지. 톰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지. 톰은 낡은 신발을 신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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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메리가 그걸 못하도록 막았어. 톰은 메리가 그걸 못하도록 막았어. 톰은 메리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은 메리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은 메리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은 자기 부모님이랑 프랑스어로 말해. 톰은 자기 부모님이랑 프랑스어로 말해. 톰은 자기 부모님이랑 프랑스어로 말해. 톰은 만성요통에 시달리고 있어. 톰은 만성요통에 시달리고 있어. 톰은 메리가 자신한테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있어. 톰은 메리가 자신한테 있어서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있어. 톰은 보통 파티에서 맥주를 마셔. 톰은 보통 파티에서 맥주를 마셔. 톰은 보통 파티에서 맥주를 마셔. 톰은 어제 우리랑 같이 수영했어. 톰은 어제 우리랑 같이 수영했어. 톰이 나중에 너한테 설명할 거야. 톰이 어떻게 느낄지 우린 예상할 수 없어. 톰이 어떻게 느낄지 우린 예상할 수 없어. 우린 오직 프랑스어로만 이야기해. 톰의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톰의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톰이 어떻게 생각해. 톰이 어떻게 생각해. 톰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무 배고팠어. 왜 그의 성공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지? 왜 이걸 지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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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좀 건네줄래? 소금 좀 건네줄래? 적어도 고마워라고는 해줘야지 적어도 고마워라고는 해줘야지. 이빨에 뭔가 끼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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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부담전화 21800-446-2581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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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은 인류에게 있어서 위협이야. 너 아직도 전에 살았던 곳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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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말하려 하지마. 차라리 에너지를 아껴. 말하려 하지마. 차라리 에너지를 아껴. 너 직장에서 해고당한 적 있어?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어? 보스턴에 가본 적 있어? 그 사람은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에 왔어. 이건 단지 임시방편이라니까. 이건 단지 임시방편이라니까. 이건 단지 임시방편이라니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 난 톰이 마약 중독자라는 걸 몰랐어. 네가 톰을 그렇게 사랑할 줄은 몰랐어.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건 딱히 없어. 나는 프랑스어를 진짜 배우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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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난 톰이 메리한테 조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저에게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난 절대 호주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절대 호주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절대 호주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더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하고 있어. 난 더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하고 있어. 난 더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하고 있어. 시험을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시험을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 네가 기침한 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 네가 기침한 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 난 톰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톰이 아직도 실업자인지 궁금해. 나는 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편이 더 좋아. 나는 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편이 더 좋아. 두 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그걸 들어야 했다니 유감이야. 그걸 들어야 했다니 유감이야. 그걸 들어야 했다니 유감이야. 미안하지만 이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어. 미안하지만 이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어. 너의 속임수에 넌더리가 난다. 너의 속임수에 넌더리가 난다. 내가 만약 진실을 말하면 난 살해 당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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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이 니가 이걸 하는 걸 본다면 울게 될 걸. 톰이 니가 이걸 하는 걸 본다면 울게 될 걸. 톰이랑 싸웠다는 게 사실이야. 톰이랑 싸웠다는 게 사실이야. 너 톰이랑 싸운 거 맞아. 너 톰이랑 싸운 거 맞아. 공안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요. 공안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요. 그걸 하려고 몇 시간이 걸렸어요. 일본과 남한은 이웃 국가다. 일본과 남한은 이웃 국가다. 인간이 바뀌듯 언어도 변화해. 내 생일은 오늘부터 한 달 후야. 내 딸은 세 살일 뿐이야. 내 딸은 세 살일 뿐이야. 그가 여기에 오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그가 여기에 오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그가 여기에 오면 저한테 말해 주세요. 로봇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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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남한의 도시다. 서울은 남한의 도시다. 서울은 남한의 도시다. 그 사람은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어. 노예 제도는 반일륜적인 범죄야. 일부 애들은 야채를 안 좋아해. 달에는 공기가 없어. 다음은 없어. 이 약은 통증을 줄여 줄 거야. 이 약은 통증을 줄여 줄 거야. 이 약은 통증을 줄여 줄 거야. 난 톰이랑 같이 프랑스 수업을 들었어. 난 톰이랑 같이 프랑스 수업을 들었어. 난 톰이랑 같이 프랑스 수업을 들었어. 톰은 이 말을 경매해서 샀어. 톰은 기말 시험 공부를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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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은 실망하고 싶지 않아 해. 톰은 실망하고 싶지 않아 해. 톰은 일을 3일 만에 끝냈어. 톰은 일을 3일 만에 끝냈어. 톰은 요즘 들어 꽤 바빴다. 톰은 요즘 들어 꽤 바빴다. 톰은 자기가 바쁘다고 메리한테 말할 거야. 톰은 자기가 바쁘다고 메리한테 말할 거야. 톰은 자기가 바쁘다고 메리한테 말할 거야. 톰은 거의 늘 자기 방에만 있어. 톰은 거의 늘 자기 방에만 있어. 톰은 메리가 거기에 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톰은 메리가 거기에 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톰이 말하길 자기가 어제 마리한테 말을 걸었다 해. 톰은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됐다 해. 톰이 말하길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 톰이 말하길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 톰이 말하길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 톰이 메리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 하더라. 톰이 메리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 하더라. 우리는 다 톰이 탈출한 줄 알았다. 우리는 다 톰이 탈출한 줄 알았다. 우리는 다 톰이 탈출한 줄 알았다. 우린 우유를 치즈와 버터로 만들어. 우린 우유를 치즈와 버터로 만들어. 어떤 종류의 치즈를 가장 좋아해? 나는 왜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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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한번 맛봐야 해. 이거 맛있거든? 오늘 누가 왔었는지 알면 넌 아마 깜짝 놀랄걸. 오늘 누가 왔었는지 알면 넌 아마 깜짝 놀랄걸. 넌 오늘 누가 왔었는지 못 믿을걸. 넌 오늘 누가 왔었는지 못 믿을걸.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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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애견이니야 아님 애묘이니야. 너희는 자존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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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과 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톰이랑 한 번이라도 수영하러 간 적 있어. 그 사람은 내일 너를 보러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내일 너를 보러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내일 너를 보러 가지 않을 거야. 인간관계는 아주 복잡해. 난 그 사람의 건강이 너무 걱정돼. 톰이 할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어. 난 톰이 운전하는 법을 안다는 걸 몰랐어. 톰이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건 딱히 없어.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건 딱히 없어. 난 톰이 저런 걸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난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난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그 사람의 생일 파티에 못 갔어. 나는 이름을 외우는 게 힘들어. 난 톰을 위해서 아주 큰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톰의 말을 확인했어야 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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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가 앨리스보다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톰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해. 이게 전환점인 것 같아. 나는 톰이 하고 있는 일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나는 톰이 하고 있는 일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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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는 살 빼는 방법을 알고 싶다. 너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어. 난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난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결혼식을 망쳐서 미안해. 나는 네가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네가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고 싶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 모든 학생이 출석한 건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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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극히 사교적인 동물이야. 토끼는 극히 사교적인 동물이야. 토끼는 극히 사교적인 동물이야. 사고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사고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사고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화재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 이 책의 가격은 5달러야. 의사가 나더러 뇌종양이 있대. 의사가 나더러 뇌종양이 있대. 이 학교의 학생들은 친절하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친절하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친절하다. 세계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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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톰이 우리가 저걸 하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던데. 톰이 우리가 저걸 하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던데. 톰은 말썽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았지. 톰은 외바퀴 손수레를 모래로 채웠다. 톰은 외바퀴 손수레를 모래로 채웠다. 톰은 외바퀴 손수레를 모래로 채웠다. 톰은 아직 숙제를 안했다. 톰은 아직 숙제를 안했다. 톰은 지금 진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톰은 지금 진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톰은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톰은 그다지 좋은 프랑스 선생님이 아니야. 톰은 그다지 좋은 프랑스 선생님이 아니야. 톰은 전에 호주에서 살았지. 톰은 전에 호주에서 살았지. 톰이 메리가 내일 떠난다고 나한테 말했어. 톰이 메리가 내일 떠난다고 나한테 말했어. 톰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 톰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 톰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 톰은 아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톰은 아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톰이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었어. 메리가 있다면 톰은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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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 산책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개와 산책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이리 일어나면 그때 처리할 겁니다. 일이 일어나면 그때 처리할 겁니다. 언제 망상 증상이 처음으로 생겼어. 겨울방학은 언제 시작하나요? 낮잠 자는 도중에 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 왜 톰이 메리보다 더 좋은 선택이야? 운전하고 있었어야지. 운전하고 있었어야지. 운전하고 있었어야지. 너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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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뇌 안에 혈관이 터졌어. 오늘부로 일주일 후, 난 영국에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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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퍼건은 자폐증의 일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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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어. 다른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니. 톰과 대화할 기회라도 생겼어. 톤만 빼고 다들 파티에 갔어. 내게 한테 물려본 적 있어. 다른 나라에 가본 적 있어. 사랑해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해? 사랑해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해? 사랑해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해? 사랑해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해? 냉장고에 계란 얼마나 있어? 냉장고에 계란 얼마나 있어? 냉장고에 계란 얼마나 있어? 몇 번을 반복해야 하나요? 몇 번을 반복해야 하나요? 보스턴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 이걸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 난 사실 피아노를 꽤 잘 쳐. 난 사실 피아노를 꽤 잘 쳐. 난 사실 피아노를 꽤 잘 쳐. 난 톰한테 내가 안 그럴 거라고 단언했어. 난 톰한테 내가 안 그럴 거라고 단언했어. 난 생일 파티에 못 갔어. 내가 돈은 없어도 꿈은 있어. 내가 돈은 없어도 꿈은 있어. 난 식당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난 식당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난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지 않다. 난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지 않다. 난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게 힘들어. 나는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게 힘들어. 난 톰이 운동을 못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괜찮은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괜찮은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 곧 그걸 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곧 그걸 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도서관에서 종종 책을 빌린다. 나는 도서관에서 종종 책을 빌린다. 나는 도서관에서 종종 책을 빌린다. 내가 좀 더 귀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귀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귀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톰은 위험한 사이코패스 같아 톰은 위험한 사이코패스 같아 우리 좀 바보 짓을 해야 할 것 같아 난 이게 하기 쉬울 줄 알았어 난 이게 하기 쉬울 줄 알았어 난 톰이 집 청소를 도와줬으면 해 난 톰이 집 청소를 도와줬으면 해 난 톰이 집 청소를 도와줬으면 해 난 톰이 너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난 톰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줬으면 했어. 뭔가 너한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 뭔가 너한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어. 그때는 꽤 어렸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누구를 채용해야 할지 확신이 안서. 같이 갈 수 없어서 유감이야. 같이 갈 수 없어서 유감이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어.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없어.